에피소드 잘 할 자신 있나요? 몇 개 예상해 보십니까 소재 씨? 18개 하셨으니까 저는 19개 아 19개 좋습니다 피프로님도 스텝이 되게 좋잖아요 1, 2, 3, 4, 4, 5, 6, 7, 8, 8, 9, 10, 10, 10, 10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저기 진호 오빠가 하는 말이 아니, 진짜 같아. 우리는 안 보이니까. 와, 하나야 너무 길어. 어, 이거 나야. 우와, 잘 됐다, 잘 됐어. 와, 잘 됐다, 잘 됐다. 오,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이거 우리 아이가... 세게, 세게, 세게. 1등이. 긴기, 긴기. 아니, 왜 이렇게. 긴기, 긴기, 긴기. 세게, 세게. 아니, 깔짝깔짝 거기서. 아니, 잠깐만요. 아니, 한 번 안 넘어, 지금. 어, 좋아요. 끝났어. 아니, 가능성 있습니다. 어,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짧으면 가능해. 지금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거리 지금 딱 좋아. 거리 좋아, 거리 좋아, 거리 좋아.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가도. 자, 하나만 더, 마지막만. 오, 마지막. 오, 마지막. 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이거까지 진짜. 오, 와. 몇 개, 몇 개 많이 했어? 세 보세요. 네, 좀 잘 못 믿으니까. MC를 더럽게 못 믿어요. 6, 8, 10. 2, 4, 6. 오빠가, 오빠가 해봐요. 15개 아니면 18개. 18개 안 될 거 같아. 아, 우리가 이겼다. 10개. 15, 18개. 18개. 와. 자, 이번에는 바꿔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으로탕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제 역할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